자 오늘도 시내 직장 소개해 주러 오셨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기업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두 분 자산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산관리 보통 뭐 적금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재테크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서 이게 자산관리인지 모르겠어요. 전 관리에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 있게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산관리일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 하는 기업이 바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의 데이터 기반 모바일 개인 맞춤 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자 핀테크 기업인 주식회사 뱅크샐러드입니다. 뱅크샐러드 저 얘기 듣고 좀 반가웠던 게 저도 쓰고 있거든요. 저도 쓰고 있어요. 아 정말요? 사실 이게 잘 몰랐다가 하트 시그널에 천인우 씨가 나오면서 조금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뱅크샐러드를 가계부 앱으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신의 직장으로 오랜만에 핀테크 관련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뭐 핀테크 시장 정말 핫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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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닌가요? 핫합니다. 뜨겁네요. 뱅크샐러드 저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가계부 기능만 쓰고 있거든요. 아 가계부 기능.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뱅크샐러드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주 레이니스트가 만든 자산관리 서비스로 2014년 가계부 기능을 중심으로 앱 서비스를 출시했고 2017년 종합 자산관리 기능을 담은 앱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뱅크샐러드는 사용자의 생활 비서를 자처하는 서비스로 예금, 대출, 보험, 카드 등 금융 자산뿐만이 아니라 투자, 주거, 자동차, 노후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이렇게 이용자들로 자산관리를 좀 편리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을 넓혀가고 있고요. 이 뱅크샐러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뱅크샐러드는 이제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모아서 사용자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생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업 이후 집중해왔던 분야는 금융과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현재 뱅크샐러드 앱에 탑재되어 있는 주요 기능들을 보면 회사의 비전이 좀 잘 나타나 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자산 내역을 한눈에 보여주는 마이금융 서비스입니다. 앱에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면 은행 입출금 변동 내역과 카드 소비 내역 등이 자동적으로 정리비가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연동이 가능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비공인인증서 기반의 자산들을 따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뱅크샐러드가 시내 직장에 소개될 수 있었던 주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서비스 소개해 주세요. 현재 뱅크샐러드는 금융비서, 신용관리, 카드 추천, 보험 설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명절 등의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면서 젊은 층은 물론 디지털 활용이 늪화진 중장년들에 맞춰서 뱅크샐러드는 연금 진단, 주거 자산관리 등 5060 세대의 노후 설계에 필요한 초개인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5060 회원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1월 동기 대비 16.86%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5060 세대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군요. 사실 처음에 연동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버거웠던 게 있는데 연동이 되면 너무나 쉽게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뱅크샐러드가 핀테크의 대중화에 기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뱅크샐러드는 업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즉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국내 최대 통신사 KT에게서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 KT가 보유한 통신 빅데이터와 뱅크샐러드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가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뱅크샐러드가 집중했던 개인의 자산관리를 책임지는 금융 영역을 넘어서 일상까지 관통하는 신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스타트업인데 이 정도 영역을 넓힌 건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 소개해드릴 때 항상 어떤 창업자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뱅크샐러드의 창업은 어땠을까요? 네, 뱅크샐러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뱅크샐러드를 설립한 김태훈 대표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용해 나가며 창업에 도전을 하였고 당시 첫 창업 아이템으로 시아토떡 노점 장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한 김태훈 대표는 월 매출 1,500만 원을 달성하며 주변에 이름을 날렸지만 주변 노점상들의 견제를 받으며 위기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고 6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돈 주고도 절대 살 수 없는 치열한 경험을 한 김태훈 대표는 이후 2012년 다시 한번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이제 창업을 하려면 붕어빵 장사부터 해봐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분은 진짜 시아토떡부터 시작했군요. 근데 이 호떡이랑 핀테크랑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핀테크 쪽으로 넘어왔을까요? 김태훈 대표가 뱅크샐러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은행에 카드를 발급하러 갔을 때 창구 직원이 카드 혜택이라든지 연회비 등 기본 정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무조건 서명하라는 식으로 대하는 모습에서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가진 정보가 차이가 있다. 즉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비합리적인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융시장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창업을 결심한 김태훈 대표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회사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책임감을 체감하던 중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지원금과 사무실에 전문적인 강의까지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안내문을 발견하고 바로 입교 지원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와 아이디어도 당연히 좋았겠지만 말씀하신 그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도움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 사업계획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혁신적인 청년창업 CEO를 양성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예비창업자미 창업후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대표자 분야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집약 업종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생각보다 제 주변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창업하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뱅크샐러드만큼은 아니지만 꼭 권창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었고요. 그럼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창업자에게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주나요? 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업비, 창업 공간, 창업 교육 및 코칭, 기술 등을 지원을 하고 추후 우수 졸업자를 대상으로 1년간 추가 지원 및 5년간 연계 지원하며 현재는 서울을 포함한 총 16개 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수의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 및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 유니콘 기업의 산실로써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창업을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관학교 도움을 받긴 하지만 뱅크샐러드가 또 창업을 실제로 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김태훈 대표는 6명의 멤버와 마포구 공덕동의 숙소를 얻어서 막노동과 다른바 없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500여 중에 달하는 국내 신용카드 혜택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모았는데요. 김태훈 대표는 카드 명칭, 혜택, 연회비, 카드 디자인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직접 모으는데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나름 시장 반응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듬해 소비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가 늘어서 굉장히 고생을 한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이러한 경험으로 지문 인식과 터치 몇 번으로 모든 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카드, 보험, 대출 상품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앱을 대제적으로 바꿨고 상품 추천 서비스가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와,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모았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뱅크셀러드를 안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쯤인데 근데 이전부터 좀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쯤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나요? 네, 뱅크셀러드 서비스는 이제 론칭한 후 2016년 구글에서 올해를 빛낸 혁신적인 앱에 선정되는 등의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빚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0대, 30대 사이에서 어렵고 복잡한 금융 서비스와 자산관리를 알아서 간편하게 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신뢰를 얻어 승승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핀테크 시장에 안착한 뱅크셀러드는 개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로 시작해 축적된 데이터 기술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자동차, 부동산 등 비금융 데이터까지 영역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본격화되는 마이 데이터 산업을 시작으로 고객들이 뱅크셀러드를 통해 개인의 삶을 설계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매출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뱅크셀러드의 매출을 보면 2016년 3억 원 정도에서 2018년 22억 원, 2019년에는 6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 대비 28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인 형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최대 통신사 KT가 뱅크셀러드에 250억 원을 투자하면서 통신 사업과 금융 사업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 데이터 시장의 뱅크셀러드가 공격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의 매출 상승이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가 아직 2020년 건 나오지 않았지만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뱅크셀러드가 지금의 결실을 맺기까지 어떤 길을 좀 걸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주식회사 뱅크셀러드는 2012년 김태훈 대표가 레이니스트라는 명칭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년간 6명의 멤버들과 의기투합하여 2014년 8월 첫 프로젝트인 뱅크셀러드 웹 서비스를 런칭한 김태훈 대표는 같은 해 12월 모바일 앱을 런칭하였습니다. 런칭 이후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레이니스트는 실패를 교훈삼아 가계부 기능을 강화한 뱅크셀러드 리뉴얼 앱을 2017년 8월에 런칭을 하면서 현재의 뱅크셀러드에 저력 있는 서비스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30억 시리즈 투자를 유치한 레이니스트는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한때 6달 동안 다운로드 수를 합쳐도 2만 다운로드밖에 발생하지 않았던 앱에서 새롭게 리뉴얼한 런칭 이후 1년 만이 2018년 8월 누적 다운로드 200만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TV 광고 없이 고객들의 입소문만으로 앱 출시 1년 만에 달성한 성과였고요. 이후 2019년 5월 기존 딱딱한 금융의 틀에서 탈피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구상하여 원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스위치 보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금융위원회 혁신 금융 서비스에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레이니스트는 운영하던 플랫폼을 다방면으로 확장하기 위해 450억 규모의 효자를 유치하였고 2019년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마이 데이터 시장 진입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레이니스트는 2020년 1월 누적 다운로드 수 600만 달성 5월 기준 연동관리금액 220조 원 달성 월간 활성 사용자 170만을 돌파하면서 범국민적인 어플로 성장을 하였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하던 레이니스트는 2021년 1월 기업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분리되어 있던 사명과 서비스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하며 주식회사 뱅크셀러드로 사명을 바꾸었고 곧 개화하는 마이 데이터 시장에서 뱅크셀러드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연역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차근차근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뱅크셀러드입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눈높이에도 맞는 회사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기업은 직무나 경력에 따라서 말씀드린 연봉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초입 연봉이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뱅크셀러드의 경우 그리고 또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 사업 보고서 활용이 어려워서 치어포털 사이트 연봉을 활용하였고요. 뱅크셀러드의 평균 연봉은 4,462만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치어포털 사이트를 기준으로 안내드린 연봉이기 때문에 연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신 후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정치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뱅크셀러드의 복지를 확인해 볼까 하는데 뭔가 핀테크의 어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복지도 굉장히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소개해드리면 항상 재미있는 복지들 흥미있는 복지들이 좀 튀어나와서 재미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뱅크셀러드도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 기존의 기업들과는 차별화되고 좀 재미있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법리 후생인 4대 보험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고 뱅크셀러드는 개인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고 사양의 장비를 활용하여 빠르게 빌드하고 작업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제공하여 방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게 좋은 사람 조용한 곳에서 일의 능률이 오르는 사람이 있듯이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것이 갑갑한 사람들의 경우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출근 후 리모트 제도를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연 근무제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야근을 하고 야근을 지향하지만 불가피하게 야근을 했을 경우 다음 날 조금 일찍 퇴근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능률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복지들인데 또 직원들은 항상 마음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복지도 분명히 있죠. 뱅크 샐러드도 구성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휴게 장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맛있는 음식까지 더해지면 마음을 풍요롭게 충전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직원들은 각종 간식이 무한 제공되는 미니 스낵바와 심신을 풀어줄 수 있는 안마 의자를 자유롭게 이용을 하며 본인의 업무 리듬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몸이 좋지 않거나 피곤할 땐 빈백에서 몸을 기대고 잠깐 눈을 붙여도 되며 케이터링 형태의 점심 식사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만큼 잘 쉬는 것도 중요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일을 잘할 수 있다. 여기는 뱅크 샐러드는 기본적으로 보장된 연차 이외에도 구성원들의 리플래시를 위해 3년 근속 시 안식 휴가 10일 별도 제공 반기별 리플래시 데이 휴일 별도 제공 등 다양한 휴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복지 제도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방송을 보면서 취준생들이 뱅크 샐러드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뱅크 샐러드는 직원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최근 일반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과 대비되면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 핀테크 기업들은 인재 영입이 업계의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거 채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뱅크 샐러드의 경우도 핀테크 기업으로서 지난해 대비 올해 임직원 수가 두 배로 늘어날 정도로 공격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뱅크 샐러드는 지난해 1월 기준 인원이 120명이었지만 1년 새 직원이 26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개발 분야를 희망하시는 취준생 분들은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취준생들 분명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채용 전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로서 경력자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무별 경력에 준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 요건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내가 경력은 부족하지만 직무별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판단된다면 지원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뱅크 샐러드는 연중 상시채용 형태로 인제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풀에 인력서를 등록해놓으면 지원한 포지션별 채용 수요가 발생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된다고 합니다. 특정 포지션에 적합한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드린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제풀 활용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시채용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인제풀에 인력서를 올려놓으시면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채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뱅크 샐러드의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뱅크 샐러드의 경우 서류 전형 시 이력서 혹은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지원 자격을 검토하고 있고 1차 스크린링 절차로 유선 인터뷰 또는 사전 과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무에 따라는 코딩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지원자는 입사 후 3개월간의 웰컴 기간을 갖는다고 하니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인재사항도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의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쌤이 뱅크 샐러드를 추천한 이유 알려주신다면요? 네, 제가 뱅크 샐러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021년 ICT 10대 이슈의 첫 번째 키워드로 데이터 경제를 선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 사회 혁신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 활용이 다른 산업의 발전의 총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경제를 말하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뱅크 샐러드는 최근 통신업을 운영하고 있는 KT에서 약 250억 원의 지분 투자를 받음으로써 금융과 통신이 결합된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비스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전하고자 하는 뱅크 샐러드의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기대가 되며 제가 뱅크 샐러드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제정은 사용자들에게 뱅크 샐러드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